네 빨자입니다. 도미노라는 어플이죠. 앱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 부동산, 외환자산 등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어플인데 요전에 주식 룰렛 게임을 통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번에 총 상금 1억원 걸고 주 단위로 20시즌까지죠. 한 시즌당 500만원씩 300등까지 시상을 하고 100등 안에만 들어도 매주 2만원씩 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받은 토큰을 이용해가지고 상승 하락을 베팅을 해서 맞추면 2배, 보압이면 다시 돌려받고 틀리면 토큰을 잃는 시스템인데 이 어플이죠. 어플 설치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추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면 주식 리워드 기회, 룰렛 기회가 3회가 들어오고 도미노 토큰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이벤트 토큰을 일단 10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룰렛을 돌려서 주식을 뽑을 수가 있고 매일 추석 체크로 2회 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제 주식을 나눠주죠. 도미노 예측 이벤트는 하단의 예측 탭을 누르고 들어가면 되고요. 가상자산, 미국 주식, 국내 주식에 대해서 5분 동안 예측을 하고 5분으로 날아가지고 2분 30초 동안 예측을 하고 나머지 2분 30초 동안 대기를 하고 결과를 보면 되고요. 미국 주식 및 국내 주식들 총 20개 종목이고 게임은 주단위고요. 매주에서 일요일날 12시에 끝나고 12시부터 14시까지 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4시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 12시까지 주단위로 게임이 진행되는 형태인데 현재는 승수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6월 4일부터는 토큰을 많이 획득하는 순으로 순위가 결정될 테고요. 현재 하는 거 보면 승률이 한 50% 정도인데 2,000승이면 4,000번을 했다는 거죠. 4,000번을 참여를 했는데 종목 20개니까 200회 정도를 참여한 거고요. 곱하기 5분을 하면 한 1,000번 정도 한 거네요. 1,000번 시간상으로 17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 참여한 거네요. 종목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한 20개 종목이고요. 가능 시간은 한국 시간은 장중에 가능하고 미국 시간도 프리장부터 다음날 5시까지고 가상자산은 24시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토큰을 걸고 개장시간 기준으로 5분 단위로 끊어서 앞에 2분 30초 동안은 걸고 2분 30초 동안 대기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거죠. 순서는 종목을 고르고 혜택 탭에서 들어간 다음에 종목을 고르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토큰을 고른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예측을 하면 되겠죠. 자신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방씩 팍팍 터뜨려서 팍팍 토큰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한 번에 20개 종목에다가 배팅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 효과 보기나 지난 결과 보기를 통해가지고 미래의 승률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예측 비율 및 결과 등이 표시가 되고 우측 상단에 이 부분 아이콘을 눌러서 본인 등수 및 승률, 승수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권에 들어간 사람은 추후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기간 내에 해야 되고 22%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본인 부담이고 상금은 1등이 20만원이고요. 매주 200, 1등부터 300등까지 2,000원입니다. 이 정도 100등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힘들까요? 추가로 토큰이 필요한 분은 상단에 숫자 써있는 부분, 토큰 숫자가 써있는 부분을 누르고 매일매일 축석체크로 50토큰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분마다 10토큰씩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면 100토큰씩 받고 매주 토큰 수량은 리셋이 돼가지고 공평하게 시작되겠지만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많은 토큰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토큰으로 승부 예측 이벤트만 하고 있지만 추후에 토큰으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고요. 투자에 감이 좋은 분들은 토큰으로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순위권 안에 들어서 20시즌 동안 상금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죠. 나쁘지 않죠. 링크는 고정 댓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